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오늘은. 여행가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뭐 제주도라든가 본 자기 사는 곳 주변의 아주 아름다운 공원 이런 것을 촬영한 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이 색깔을 조금 바꾸겠어요. 색깔을 붉은색으로 좀 해서 바꾸겠어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6 대 9 이것이 가장 유튜브에 최적화된 가장 알맞은 화면 비율입니다. 16 대 9로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제일 위에 보면 미디어브라우저라고 나와 있죠. 미디어브라우저에서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각종 폴드가 사진이나 동영상 폴드가 또 나타납니다. 저는 이 즐겨찾기에 이 밑등록이라는 해놓은 마구에 옛날에 제가 터키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즐겨찾기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볼 하나 잘못 가져왔어요. 이 터키에서 촬영한 이것을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터치하면 화면 밑에 타임라인의 2화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저장 있죠. 여기 저장 아이콘입니다. V자가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걸 길게 눌러서 다시요. 이 부분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이렇게 누르면은 타임라인 맨 앞으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맨 앞으로 가겠죠.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 동영상 있죠. 이 동영상 앞에 이거 잘못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잘못 가져온 이 동영상을 툭 터치해서 이 쓰레기톤으로 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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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걸 누르면 삭제됩니다. 툭 터치하면 삭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터키에서 제가 2003년에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제가 터키에 가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편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동영상을 주변에서 자기가 공원이라던가 뭐 좋은 곳에 가서 우리나라도 경치 좋은 곳 많잖아요. 거기 가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면 꼭 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라 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좀 안좋으니까 잘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 타임상에서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터치하면 이렇게 가장자리 갖다가 노랗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위를 터치합니다. 여기 가위를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 플레이 헤드의 왼쪽 트림이 있죠. 왼쪽을 트림하니까 이 부분을 재생해야다가 이겁니다. 재생해야다가 중심으로 왼쪽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걸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보세요. 화면에 사라졌죠. 이렇게 잘라 버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선택하면 재생 헤드라는게 있어요. 재생 헤드를 중심으로 자르기 뒷부분을 잘라 보겠습니다. 앞부분 자르기 뒷부분 자르기 이건 꼭 알아야 되겠죠. 뒷부분이 되게 지저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터치합니다. 여기 가위를 터치합니다. 자르려면 가위를 가위를 잘라야 되겠죠. 가위를 터치해서 이번에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립 플레이 헤드가 이게 플레이 헤드가 플레이 헤드입니다. 오른쪽을 트립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뒷부분이 다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자르고 싶으면요. 가운데 이 부분을 자르고 싶어요. 이걸 터치해서 가위를 터치하고 세 번째에는 분할을 분할 분할 터치하면 분할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 이 부분을 없애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럴때는 여기 딱 재생애를 갖다 놓고 이 부분에 재생애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터치해서 여기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저장하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앞뒤로 앞뒤로 뒤로 잘라 잘렸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딱 한 다음에 이 3t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3t를 누르면 그래서 가운데 자리기는 이렇게 합니다. 앞자리기 뒷자리기 가운데 자리기 지금 다 비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관광지나 혹여 관광지나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앞자리기 뒷자리기 가운데 자리기로 한 다음에 이 위에 사진을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합성을 하려면 합성을 할 때는 미디로 안 가고 레이로 가야 됩니다. 레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디로 갑니다. 다시요. 너무 빨리 했네요. 레이어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미디에 있죠. 미디에 이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이 아이콘을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 화면이 나오죠. 여기 폴더 나옵니다. 저는 즐겨찾기에 등록한 것을 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터키에서 제가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까지 왔어요. 자 화면에 그리면 터키 동영상 위에 제 촬영하는 터키에서 촬영하는 사진이 왔죠. 이 부분을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때에는 오른쪽을 위로 보면 올라가면 크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크롭 크롭으로 합성합니다. 크롭 터치하면 여기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런 조절점이 4군데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상하좌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좀 조절해 버리고요. 아랫부분도 좀 없애 버리고 위도 좀 자르고 이런식으로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마스크 있죠. 마스크의 원 이걸 터치합니다. 원을 터치하고 그러면 여기 모양이란게 있죠. 모양을 터치해서 여러가지 모양이 많이 있어요. 구조해서 원을 저는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동그랗게 원이 됐죠. 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선 하트를 하고 싶으면 하트 터치하든지 여러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양을 터치합니다. 이 모양을 터치해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패드 있죠. 패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오른쪽으로 화면에 보세요. 패드를 오른쪽으로 가냐면 사진의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되죠. 주변과 잘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져왔어요. 저장은 반드시 V자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저장을 해서 다시 사진을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요. 가운데 눌러와요.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현장음이 막 들리네요. 특히 사람들 목소리가 막 들리죠. 여기에서 현장음을 없애려면 현장의 소음을 없애려면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동영상을 터치해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스피커 있죠. 이걸 터치해서 여기서 이것을 터치하면 사운드가 오디오가 사라져 버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같이 보세요. B금이 탁 쳐져요. 그러면 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동영상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터치해서 스피커 터치하고 다음에 이걸 터치하고 이걸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보면요. 소리 안 들리죠. 여기에 이제 오디오를 가져옵니다. 여기 오디오 있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오디오 터치해서 쭉 밑에 내려가면 폴드가 안되겠어요. 폴드 이걸 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이 쫙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폴드로 터치해서 그대와 영원히 그대와 영원히 forever with you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플레이는 이거죠. 플레이 터치합니다. 그럼 아주 멋진 동영상 이제 합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넣으면 되겠죠. 제목을 넣기 위해서 레이를 터치합니다. 레이를 터치합니다. 레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T를 터치하죠. 텍스트를 터치하죠. 텍스트를 터치하면 이렇게 자판기가 납니다. 여기서 저는 영어로 한번 해 보겠어요. 터키 지금 이게 터키니까 터키 이렇게 넣으세요. 터키 카파도키아 파사바흡 개국이다. 벨리 터키 카파도키아 파사바흡 벨리 이렇게 영어로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예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겠죠. 한글로도 물론 해야 되겠죠. 한국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색상을 여기 색상입니다. 글자의 색상을 이 사각형을 눌러서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글자가 노랗게 됐죠. 여기에서 윤곽선을 터치해서 이걸 이네이블을 터치해서 좀 진하게 이렇게 합니다. 두께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세요. 글자 들어왔죠. 이 글자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 해 보겠어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여행 동영상을 만드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고급적인 여러가지 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여행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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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적